배우 박중형 부친상. 드라마 촬영 중 비보 접해 갑작스러운 이별. . 배우 박중형이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. 11일 박중형이 부친상을 당했다. 고인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며 박중형은 깊은 슬픔에 빠져 빈소를 지키고 있다. 현재 tv 조선 드라마 대군 사랑을 그리다 촬영 중 비보를 접했다. 이에 박중형은 촬영 스케줄을 조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빈소에는 박중형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동료들과 연예계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 . 한편 박중형은 2012년 드라마 각시탈로 데뷔한 뒤 각종 드라마를 통해 활발히 활동했으며 현재는 3일 첫 방송된 tv 조선 드라마 대군 사랑을 그리다에 출연 중이다. .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